안녕하세요 우리가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구분할 때 좌와 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또 좌익 우익 영어로는 이제 left wing right w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좌우 의 개념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성립이 됐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좌파 우파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대표하는 건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날의 좌우파 개념 하곤 좀 다르지만 그 처음에 좌와 우 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그 기원은 230 년 전에 프랑스 혁명 입니다 그 1789 년도에 에 누이 16세 프랑스 왕의 그 재정이 완전히 고갈이 되고 백성들의 그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또 그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 정신의 또 영향을 받고 이러한 프랑스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가 이제 국회가 열리는 데 몇백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사실 국회 라기 보다는 그 혁명 의회 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왕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열띤 논의를 하는데 왕을 그 처단해 버리자 폐하고 완전히 그 새로운 백성의 공화국을 만들자 라는 측하고 그러지 말고 왕을 보존을 하고 왕권을 약화 시킨 다음에 그 공화정을 실시하자 라는 바하고 이게 반반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그렇게 크게 힘이 세진 않았습니다 거의 50 대 50 으로 계속 논쟁이 되는데 열띤 논쟁이 매일매일 계속 되니까 이틀 3일 되면서 이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왕을 패 하자 하는 사람들은 이 국회의장 석이 이제 가운데 있으면 의회에 국회의장 석의 그 왼쪽 좌석에 이제 앉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개혁을 하자 하는 그 이 파들이 어 국회의장 석의 오른쪽에 앉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매일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름이 자연스럽게 지어진 거예요 누가 뭐 시킨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좌우의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정치적인 이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로부터 이제 한 2 3년 지난 후에 정식으로 그 프랑스에 그 제1공화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이 혁명의회가 입법부에 그 자격을 갖추면서 입법부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공화국이 생기면서 계속 왕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이제 그동안의 왕도 뭐 전쟁을 했고 뭐 지니까 또 도망갔다 붙들려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그 의자에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어 나눠 앉은 거에요 그래서 왼쪽에 앉은 처단 하자 라는 측은 이노베이 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 요즘 말은 이제 뭐 혁신하고 개혁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의석에 많이 앉아서 왕을 그 존속 시키면서 개혁하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칸 씨 앤 쇼스 디펜드 서 칸 스튜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적인 그 법 헌법 어 그 수호자들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신들을 자 이런식으로 어 왕은 그 뭐 결국은 투표에 의해서 다수가 이제 채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에 그 1793 년도에 이제 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이 이제 역사의 그 뒤안길로 없어지고 제3공화국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1870 년대에 프랑스 제3공화국이 설립이 됐는데 이때 쯤 되면 프랑스에서 그 정당은 아니지만 그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이 비슷한 의원들끼리 모이는 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공화 클럽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 의견을 표로 반영해서 국가정치를 해야 한다 한다는 공화주의자들 리퍼블리칸 이죠 오늘이랑 같습니다 이 공화주의자 클럽이 생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제3공화국에서 이 공화주의자들은 의석의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앉아 썼고 오른쪽에는 보수 들이 앉아 씁니다 컨설베 테이블스 그래서 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870년 1880 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좌우라는 개념이 이념을 대표하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냥 의자 좌석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의자 오른쪽에 있는 좌석들 그런 뜻이고 어 좌우라는 말을 쓰면 그게 의원들끼리 서로 욕하는 얘기였습니다 너는 좌자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옛날에 그 왕 그 죽이자고 했던 놈들이잖아 니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어 너는 우 자나 이러면 좌 쪽에서 너 옛날에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왕을 감싸고 놀던 놈들 그 그놈들 그 후에 자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좌우라는 말을 쓰면 욕을 하는 의미로 썼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 우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3공화국의 초기 인 1870 년 80 년 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쭉 흐르면서 그 1914 년도 쯤 됐을 때 그래도 이제 계속 제3공화국이 지속되는 겁니다 제3공화국은 이제 히틀러 에 의해서 무너진 거니까 1914 년 쯤 됐을 때 프랑스에서 사회주의가 막 번창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공화주의자들이 왼쪽에 안고 보수가 오른쪽에 안고 가운데는 중도 파 중도 좌파가 앉았었는데 사회주의가 막 늘어나면서 의사당의 왼쪽 좌석에 많이 앉게 되니까 이 공화주의자들이 오른쪽 의자 쪽으로 앉기 시작한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보수 컨설베티브 들이 안고 앉아 썼는데 한 100 몇 년 이상 이 공화주의자들이 이쪽 오른쪽으로 앉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나 성향이 비슷하니까 사회주의 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프랑스의 1910년 20년대에 이 백한 몇 년 이상 떨어져 앉았던 보수주의하고 공화주의자들이 이쪽으로 앉아서 모여 앉게 된 거에요 이쪽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안게 되고 이때부터 프랑스에서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좌 하면은 사회주의 그 다음에 우 하면은 보수와 공화주의 이때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1914년 15년 16년 이때 그러면서 이 프랑스의 좌우의 그 정치 이념이 완전히 그 정립이 되니까 그 옆에 나라들 뭐 벨기에 이태리 독일 스페인 같은 유럽의 그 다른 나라들이 좌 와 우 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 때 쯤 부터 해서 영국의 학자들 위주로 좌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영국 정계에서는 아직 그런 말을 안 썼고 그래서 영국의 그 정치 학자들 그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 들이 이제 그 좌우 라는 표현을 쓰고 언론이 쓰기 시작하면서 영국 정계가 좌파 우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게 193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같은 영어권이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가 영국이 있으니까 좌우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게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은 그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좌우의 개념을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배워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윙 이라고 하니까 날개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 익자 좌익 우익 이렇게 쓴 겁니다 익 이라는 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쯔바사 라고 그러는데 이게 건물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쭉 뻗쳐 있으면 백악관도 레프트 웨스트 윙 뭐 이스트 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그 윙을 날개로 거기다가 이제 동양적인 관념을 섞어서 그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제 멋있는 그런 그 표현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동양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이런데서 뭐냐면 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다 있어야지 이제 새가 잘 날리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사실 윙 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그 건물의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뻗쳐 있는 부분을 그냥 윙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좌우 라는 개념이 영미 국가가 가 쓰기 시작을 하면서 아시아에도 퍼지면서 그 우 라는 개념은 경제나 사회적으로 그 상류층에 있는 어 사람들 그런 계층 또 좌는 경제 사회적으로 약간 그 하류에 있는 계층 이런식으로 계층을 대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그렇게 쓰여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 말 5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을 위시로 해서 우파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계급론 적인 그런 이념이 아니고 진화해서 어떤 그 개인의 믿음 어 좀 더 잘 살고 번영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치와 논리 위주의 그 이념으로 진화 된 반면에 좌파는 1930 40년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어 사회계급론 적인 이념의 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우파 그러니까 1930 40년도에 사회계급 년 적인 우파 사상을 지금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뭐 뭐 대기업이 뭐 이건 나쁘다 사회 악이다 뭐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좌파는 아 지금도 자기네들이 그 주장하는 같이 그 대표 가치를 그 권리 에 뭐 개혁 또 평등 어 파괴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에 그 국제 연대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가치로 어 주장하는 이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우파는 그 가치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단어들이 그 의무 질서 그 다음에 전통 위계에 에 또는 애국 이런 것들이 그 우파를 대표하는 가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이제 좌와 우를 분류하고 연계하는 단어들을 열거 해 보며 이렇습니다 우선 그 좌는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무정 부주의 또 진보주의 에 그 다음에 그 인종 평등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제 이런 것들을 정치학자들이 이제 좌하고 어 묶어서 보고 우와 연계해서 보는 그 이념은 그 애국주의 전통주의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그 다음에 과거의 한 1세기 이전 2세기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국주의 나 왕권주의 이것 또 이제 우와 연결되서 학자들이 이제 보고 분류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딱히 그 정통 좌 도 아니고 정통 우도 아닌 그런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이제 우회 좀 가깝고 어떤 것은 좌에 가까운 데 예를 들면 그 기독 민주주의 같은 것들 아 또 기독 사회주의 이런 그 종교를 베이스로 한 인형과 접목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죠 특히 그 독일 같은데 몇몇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미니즘 이라든가 또 환경주의 라든가 지역주의 또 파퓰리즘 에 또 리버럴 국가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버럴 리즘 이라는 것은 그 좌파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리버럴 리즘과 좌파를 아 그 구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적응 het 3 4 4 5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